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드디어 현역분들이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치른 10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10월은 항상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제가 이루어진 만큼 수능하고 난이도가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성향이 있고 윤리와 사상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장부터 많이 틀리셔서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1번도 틀릴 수 있겠구나 1번 가져다 잘못 생각하고 신성 이런 거 보고 유일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근데 고대라고 나왔는데 제시문에 윤사는 질문을 잘 보라니까 질문의 정답이 반 들어있어요. 4번도 문제 풀다가 품성, 덕율린가, 근대라고 써있잖아요. 근대, 공감능력 나와있고 1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리고 여러분 많이 틀렸었던 건 11번은 딱 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수호의 마음은 의라는 본성을 형성 의라는 본성이 있으면 도덕적인 인의의지가 본성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11번 정약용 많이 틀리신 것 같고 뒷장에서는 16번 아키나스와 홉스의 내용들인데 지금 자연법을 모든 법에 근거라고 5번 쓰신 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현역분들 중에 반성. 이거 100% N수생 참여했으면 1컷 50이에요. 그러니까 1컷 48이고 2컷이 43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현역분들이 지금 막판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합류한다니까. 자기 합류. 수시 모집 때문에 논술 준비하다가. 그럼 여러분 수능 때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까? 그러니까 윤사는 잊지 않고 꼼꼼하게 계속 푸는 연습들이 중요한데 앞장에서 1번 4번 틀리신 분들 또 11번 16번. 중세는 항상 약해요 여러분들. 아키나스 10번 문제예요. 아키나스. 이건 기출분석 때도 했던 거잖아요. 사랑. 사랑의 다른 형태다.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나머지는 대동석 이야기들 틀리신 것 같아요. 19번이랄지 아니면 19번 이왕이 선생님의 문제.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순선하게 된다. 본연지성은 원래 순선한데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지성의 순선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건데 칸트는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5번에는 존경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수능에 출제될 수 있을지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평 해설만 듣지 마시고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 10회 윤사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할 때 앞에 파이널 체크포인트로 연계교재 최종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잊지 않고 꼭 보라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출제 선지들이 만들어지니까. 1번부터 보면 1번 이제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10월 교육청 망했다. 이제 수능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라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선지가 여기 있지.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가 쓴 책의 일부이다. 이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고대라고 나와 있잖아. 고대. 오늘도 나는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선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 아 소크라테스인가? 그게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해서 뭘 잘 몰라서 읽어봤더니 그러나 이들도 나와 똑같은 신성. 이 세상 그 자체 자연이 신의 속성. 범신론이잖아. 고대. 스토학파지. 본성상 나의 형제다. 서로 간의 반목은 나의 형제. 세계 시민주의 입장도 가지고 있고 서로 간의 반목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섭리처럼 발생한 거라고. 우연처럼 보이는 내가 왜 정답을 이거 4번 썼을까. 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의 섭리. 이게 뭐예요? 운명이잖아. 운명 결국. 너의 운명에 순응해라. 라는 거.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못 봤는데 계속 나 놀리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겨내야 할 거 아니야. 10월 교육청 망했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래. 이것도 나의 운명이었나 보다. 라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불평하지 말고 그냥 운명에 순응하는 거. 부동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부동심이 바로 아파트에 의하. 어떠한 정념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유일신의 개입. 유일신이 아니라 범신. 유일신은 중세사상이죠. 고대라고 쓰여있고.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인식하고 운명을 인식하고 스스로 욕구를 조절해야 되겠죠. 시험 끝났다고 망했다고 혼자 막 먹방 찍으시는 분들 안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모든 정념에 순응하여 무죄를 자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정념으로부터의 해방. 그런데 모든 정념 제거는 아무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연적인 정념은 인정하니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공동체에 대한 의무보다는 개인의 행복축구를 선시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스토학파 입장이죠. 공적인 삶을 회피하지 않고. 공적인 삶을 회피하고 은둔자적인 소박한 공동체 이야기는 에피크로스한테 가는 내용이죠. 정답이 여기 3번이 됐던 겁니다. 받아들이고 2번 보면 고대에 동양이라고 나왔어요. 동양. 문을 나서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하고 백성을 다스릴 때는 큰 제사를 모시듯 해야 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한테 미치게 한다. 추기, 급인의 자세. 나 자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않는 자세. 한 글자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서의 자세잖아요. 가틀려, 마음신.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라. 너 누가 나 놀리면 안 좋잖아. 넌 재수할까? 이런 이야기 절대 막판에 하지 말라니까. 이게 바로 누구야 되냐면 인의 실천, 기원전 6세기. 공자죠. 공자. 문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 일을 알고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천도, 자연의 짓서를 알 수 있다. 밖으로 나갈수록 참된 암은 적어지니까 세속적 가치를 너무 추구하지 말고 세속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물론 밥은 먹고 살겠지만 세속적 가치 벗어나고 분별지, 무언가 옳다 그러다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이게 노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도가. 밖으로 나갈수록 참된 암은 적어지니까 현자를 숭상하지 않고 성의는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면 행하지도 않아도 이루니까 무의지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 인위적인 거 없이. 그럼 1번. 최상의 덕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이 겸해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누가 제 거 나무 위케에다 올려놨는데 그게 왜 어이없어. 밥 먹을 때 같은 사람에서 먹으면 겸상한다잖아. 밥 묵자. 묵자로 묵자. 기가 막히지 아주. 묵자. 겸해는 묵자예요. 묵자. 끄면 안 돼. 묵자. 묵자는 이번에 생일에도 출제되잖아.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은 곧 이로운 것. 이로우면 서로 평등하게 차별 없이 나누는 묵자 내용이고 유교는 대표적으로 구별 짓는 사랑. 별애잖아. 별애. 내 가족부터 사랑. 인은은 타고난 본성이 상실되자 나타나는 것이다. 인과 은은 타고난 자연적 본성이 상실되자 나타난 인위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은 노자가 하는 말이죠. 노자. 공자도 내면적 도덕성으로 인을 인정하니까 겸허와 부쟁의 덕은 노자가 맞지만 예악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 예와 악도 인위적이기 때문에 배제하려고 하죠. 그다음 무의의 정치를 통해 이름을 바로 세운다. 이것도 앞뒤 섞은 거잖아. 무의 정치는 노자 맞지만 이름을 바로 세우는 정명은 누구의 시작이냐면 공자에게 얘기했던 정치의 시작이지. 스승님. 정치의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명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종익. 너 김종익이면 김종익이란 이름부터 바로잡아라. 김종익. 이름 이야기해드렸죠. 종익. 세북종자. 더할닉자. 그래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널리 종소리 종소리 울리는 것처럼 이익을 여러 공간에 나눠라. 그걸 지금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상적인. 놀리지 마세요. 패드리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도를 따라한다. 그 도가 인간이 제시했던 도덕적인 도로 이야기하면 유교고. 그 다음에 자연의 도 이야기하면 도가죠. 도는 유교, 불교, 도가 다 쓰시잖아요. 불교에서는 중도의 길을 가는 것. 팔정도로. 정답은 여기 5번입니다. 5번.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도를 따라하는 것은 유불도 공통이라고. 성인도 유불도 공통으로 쓰고. 5번. 2번. 내 이사님의 사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도움을 들이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